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배신의 길로 들어선 후 초기에 유다는 그에 따른 결과를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되어 보상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척해서 바리새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었지만 일이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가 배신하도록 아첨하고 선동하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바리새인들 및 사두기인들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피곤하고 떠도는 박해받는 사도의 생활에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이 맡아 관리하던 사역을 위한 기부금을 훔침으로써 이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레나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흥분한 그의 탐욕은 그를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이 세상의 왕국을 세울 것이며 자신이 그 안에서 빛나고 수익성이 좋은 직책을 맡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자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재산을 모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박해가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최악이 되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적들 중에서 강력하고 뛰어난 일부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신 반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저명한 사람들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에게 아첨하면서 곧 예수의 출세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들의 대리인들과 더 긴밀한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지금이 예수를 체포해야 할 때이며 지금이 아니면 결코 체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금 예수를 체포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빠져나가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돌아와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위협함으로써 유다는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그의 제안에 굴복했고 그는 배신의 대가로 은전 30개를 받았습니다. 유다는 파리세인들이 그를 경멸적인 불신으로 대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는 그가 받은 돈을 성전에 헌금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그들 앞에 정직하고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피의 대가이므로 성전에 헌금할 수 없다며 그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유다는 깎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고 질시간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취급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사악한 괴핵이 성취되기도 전에 이미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를 고용한 자들과 너무 많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따라야 할 모든 계획을 그들 앞에 내어 놓을 때까지 그가 그들의 시야를 벗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배신자 유다는 세 명의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전 병사들이 있는 홀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순수한 유다인이 아니었고 여러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되었고 필요한 수의 병사들이 모이자 유다는 한 바리새인의 종과 함께 예수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최후의 만찬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만약 그곳에 있다면 문에 경비원을 세워 쉽게 그를 체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의 대가를 받고 난 후 한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 나무를 구해오라고 일곱 명의 노예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심판을 받아야 할 경우 파스카 축제 때문에 시간이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소유의 많은 양의 나무가 높은 벽 근처에 놓여 있는 4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구해 카야바스의 법정 뒤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의 기둥 나무는 요사밭 계곡 키드론 시내 근처에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개울을 가로질러 넘어져 오랫동안 다리가 되었으며 누에미아가 거룩한 불과 거룩한 그릇을 베싸이다 못에 숨겼을 때 다른 나무들과 함께 덮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거되어 다시 다른 나무더미 옆에 던져졌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조롱하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현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새겨진 글과 함께 다섯 개의 토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관련하여 많은 사실과 많은 다른 의미를 보았지만 내가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잊었습니다. 유다는 돌아와서 예수가 더 이상 만찬 장소에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올리브산에 있는 그의 익숙한 기도 장소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유다는 여러 곳에서 제자들이 망을 보고 있으므로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저항하지 않도록 그와 함께 소수의 병사만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악한 배신자는 예수님이 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말하며 그분은 종종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어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분을 사슬로 묶어야 하며 그분이 결박을 풀지 못하도록 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그들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우리는 너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단단히 잡을 것이다. 라고 조롱하며 그의 충고를 거부했습니다. 유다는 병사들과 함께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제자로서 어떤 업무를 상의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정원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인사를 나눌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 그를 체포한다. 유다는 병사들이 그곳에 온 것과 자신이 그곳에 온 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는 배신 후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쳐서 더 이상 자신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이전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사라지시고 사도들은 무사히 자신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특별히 지금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이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며 그는 그의 악행을 뉘우치거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적들이 자신을 모욕적으로 불신하는 것에 완전히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곧바로 자신을 뒤따르는 병사들은 사슬이나 족쇄를 들고 있지 않을 것과 병사들 중에는 어떤 악명높은 인물도 들어있지 않을 것을 매우 원했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척 했는데 실제로는 그를 불명예스러운 배신자로 여기며 필요하지만 신뢰할 수 없고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을 때 내버릴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면밀히 감시하고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결박할 때까지 그를 그들의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미 대가를 받았으므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붙잡았을 경우에 그가 밤의 어둠 속에서 돈을 가지고 도망갈까봐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선발된 일당은 약 스무 명의 병사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성전 경비대에 속했고 나머지는 안나스와 카야파스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거의 로마 군인들의 옷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헬멧을 썼고 로마인처럼 겨벗에서 허리 주변에 가죽끈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차이점은 수염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병사들은 턱과 윗입술을 면도했습니다. 스무 명 모두가 검을 들고 있었고 창으로 무장한 사람은 소수뿐이었습니다. 일부는 긴 막대에 등불을 달았고 다른 일부는 역정을 바른 횃불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가왔을 때는 등불 중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다와 함께 더 큰 무리를 보내려고 했지만 그는 올리브산에서는 계곡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주목을 끌 것이라고 말하며 반대했습니다. 유다는 스무 명의 병사들과 함께 나아갔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밧줄과 족쇄를 짊어진 가장 낮은 계급의 일반 사형 집행자들 네 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뒤에서 유다가 얼마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여섯 명의 요원이 따라왔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은 안나스의 비밀스러운 친구로 사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카야바스에게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나머지 두 명은 사두키인과 헤로스의 요원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스파이, 비밀스러운 자로 안나스와 카야바스의 굽실거리는 구세주의 가장 악의적인 적이었습니다. 스무 명의 병사들은 겟세마니 동산과 올리브 동산으로 나뉘는 길에 도착할 때까지는 친근하게 유다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그에게 건방지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홀로 행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파이, 비밀스러운 자로 일어났는 양이 여느지만 성도로 이동한 잇은 의미하게 행동하는 자로 열을 부르는 지